안녕하세요. 또보니입니다. 오늘은 이치님이 구매해주셨어요. 이치님께서 경배 36,000원치 구매해주셨고 아 36,000원치? 쿠폰 3장에 다음까지 들어가고 택배는 내일 배송될 예정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구성소개시켜드릴게요. 일단 먼저 이치님은 이렇게 제 신상 랩핑지 한 세트 메미 요걸로 구매를 해주셨어요.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저의 물품들 보여드릴게요. 먼저 떡매랑 인스 종류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인스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하트인스 한 세트 그 다음으로 이렇게 메미 다꾸놀이 인스랑 그 다음 놀이공원 인스들 한 세트씩 구매해주셨어요. 그 다음으로 떡매들 소개시켜드릴게요. 이렇게 베어떡매모지 한 건 그 다음으로 요런 베어떡매모지 한 건 요런 베어떡매모지 한 건 요런 베어떡매모지까지 한 번씩 구매를 해주셨고요. 덩어리가 들어가는데 요런 피크닉 모찌 요거 덩어리 요렇게 그 다음으로 요거 모찌 쌍둥이 메미 덩어리 요렇게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예쁘게 놓아주고 왔고 이제부터 제출처 세트식 인스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세트식 도모송대? 먼저 요렇게 쌍둥이 메미 요거 세 세트를 구매해주셨어요. 덩어리도 구매해주시고 요것도 구매해주신 거 보면 메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요렇게 어포카도 한 세트 구매를 해주셨고요. 요렇게 천사메미도 한 세트 구매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요렇게 모찌 종류들도 각각 한 세트씩 구매를 해주셨습니다. 그 다음 거 보여드리면 요렇게 삐까도 한 세트 구매해주시고 보드타는 수수 요거랑 요런 식으로 구매해주시고 이렇게 메미도 구매를 해주셨어요. 그 다음으로 요렇게 머리띠 메미 삐까 캔디얼라스 요거 그 다음 쿠션은 요렇게 구매해주고 주스삐 두 세트 구매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해주셨습니다. 요렇게 해가지고 다 넣어주고 왔고 아직도 물품이 많이 남아서 어 위에다가 일단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다른 분 출처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위나언니 출처 요렇게 구매를 해주셨고 그 다음 요거는 레이 출처 그 다음으로 이거는 토시런니 출처 음 다 토시런니 출처로 요렇게 들어갑니다. 그 다음으로 요렇게 어 요게 어 요게 키위민 출처랑 토시런니 출처들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넣어드렸습니다. 이렇게 조금 어머야 이게 조금 쓰러지는데 죄송해요. 요렇게 놔두도록 할게요. 요렇게까지 구매를 해주셨고 이제 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덤도 좀 더 푸짐하게 제가 넣어보았어요. 일단 원래 들어가는 덤을 보여드릴게요. 먼저 요렇게 인스믹스 덤 들어가고요. 요기도 인스믹스 덤 들어가고 요렇게 인스믹스 덤이 또 들어가요. 그 다음으로 어 제가 추가로 요런 베어버집 베어덩에 한건이랑 그 다음으로 이거 혹시나 출처 넘기실 때 편하시라고 제 도무소 이렇게 조금 많이 엔장으로 챙겨드렸고요. 그 다음으로 이거는 아마 율림퓨터 엽수일 텐데 이런 엽수가 어 좋아하실진 모르겠지만 넣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 장까지 챙겨드렸습니다. 요렇게 해가지고 총 이치님께서 구매해주신 물품들이고 구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쁘게 포장이나 취급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치님 구매 감사해요. 안녕 안녕